1분 영어 발음 시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강세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1분 영어 발음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PD님 자각 띄워주시죠 자 분포하다는 단어입니다 강세가 어디 있나요? 스스로 마음속으로 뭐 마음속으로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혼자 계시다면 한번 발음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읽나요? 못 읽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강세가 어디 있는지 대부분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트입니다 총 디스트리뷰트 총 3음절짜리 단어 중에서 3음절짜리 중에서 3음절 중에서 두 번째 엄절의 강세가 있다는 뜻이죠 디스트리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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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시죠 디스트리뷰트 다시 한번 두 번째 엄절의 강세가 있다 일단 이것만 한번 챙겨보시고 실제 영어 뉴스에서 실제로도 정말 강세가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되는지 직접 들어보시면서 일단 리스닝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한 채이기 때문에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belly fat이라고 하죠 우리 복부지방 복부지방이 남자의 뼈를 약하게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 한 문장을 여러분께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겁니다 researchers studied 35 obese men taking images of their bones and noting where their body fat was distributed researchers studied 연구원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 35 obese men입니다 35명, 35명의 비만의 남성들을 연구했네요 뭐하면서 taking images of their bones 그들의 뼈의 이미지도 촬영을 해보고 그리고 and noting where their body fat was distributed 그들의 체지방, body fat이 어디에 분포되었는지 분포되는 위치도 잘 기록을 하면서 연구를 했나봐요 그때 noting where their body fat was distributed 이제 여기서 또 이디가 붙어서 distribute의 티가 불려지면서 마치 우리가 물을 영어로 water 하지 않고 water 하는 것처럼 distributed이라고 들려지면 어쨌든 강세는 두 번째 있죠 distribute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강세를 헷갈려하는가 이 단어를 명사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제가 distribute 하고 distributor 하고 distribution 자 비디님 자막 그렇죠 그렇게 띄워주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명사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보십시오 맨 왼쪽 단어 dis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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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다음에 가운데 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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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명사만 왜냐면 T.I.O.N. 아범절의 강세가 있으니까 모든 영단어의 강세 패턴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뭐 전미사라든지 접두사 때문에 강세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T.I.O.N. 명사형제미사 아범절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distribution이 아니라 자 해보시죠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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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나요? 다른 단어로 한번 해보자 다른 단어 다른 단어로 자 기여하다로 한번 해보죠 패턴인 것 같습니다 기여하다 강세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contribute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해보시죠 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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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가운데 기구어라는 의미겠죠? con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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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는? 그렇죠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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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섯 가지 단어를 쭉 한꺼번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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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좌측 상담송에서 갑니다 해보시죠 dis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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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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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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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on 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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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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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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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춤은 다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다. 헷갈리지 말고 다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는데 TIO의 명사형 점유사 때문에 그 명사 형태만 그 압음절의 강세가 있다. 나머지는 다 두 번째 강세고 명사만 세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여섯 가지 단어 모두의 강세를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세 패턴 하나도 배울 수 있는 좋은 1분 영어 발음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정확한 강세, 정확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음을 한껏 다른 나라 사람에게 잘 알아듣게끔 그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영어 발음 오늘 단어는 디스트리뷰트 이었습니다. 다음 일본 영어 발음 시간대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감사했습니다. 김일성 감사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